이번 시간에는 유네상스 음악의 장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랄은 종교개혁으로 인해 등장한 개신교의 예배음악으로 성도들이 부르기에 어려움이 있는 가톨릭의 라틴어 대신 독일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회중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던 루터의 위지가 반영되었으며 음악의 형태는 가사와 하나의 선율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 노래에 다른 가사를 붙여서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일종의 패러디 기법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미사는 가톨릭 미사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성악곡으로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데이 로 구성됩니다. 모테트는 중세 유네상스 시대의 종교음악으로 무반주 다성 성악곡입니다. 창송은 11세기에서 13세기 가곡의 형태로 시작되어 기본적인 형식이 갖춰졌으며 16세기에 이르러 대중음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프랑스의 창송은 중세 때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속음악입니다. 창송은 중세 때 음유 시인들에 위해 만들어졌으며 1300년대에 다성음악으로 확대된 창송의 틀은 1500년경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전 유럽에서 불렀습니다. 마드리갈은 이탈리아에서 성행한 세속음악으로 초기 마드리갈은 프랑드르 작곡가에 위해 주도되었고 기족들을 위한 음악으로 작곡되고 애용되었습니다. 16세기 후반이 되면서 마드리갈 작곡의 주도권은 이탈리아인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베네치아로 옮겨가게 되면서 베네치아 악파인 빌라르트와 그의 후임인 노래에 의해 중기 마드리갈의 특징인 오성부 가사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려는 묘사성이 강한 음악적 특징을 완성하게 됩니다. 후기 마드리갈은 묘사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반음계법을 써서 표현성을 확대시키는 음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리체르카레는 이탈리아에서 처음 등장한 기악음악으로 모테트를 편곡 또는 모델로 기악화한 음악이며 처음에는 류트, 다음에는 오르간이나 기악합주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차차 독자적 기악음악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초기의 리체르카레는 보테트처럼 몇 개의 주제를 각 성부가 차례로 모방하는 다주제의 리체르카레였으나 17세기에 들어 명확한 구조를 갖는 단일 주제의 리체르카레가 쓰였고 점차 푸가로 발전하였습니다. 칸초나는 프랑스의 샹송을 편곡 또는 모델로 기악화한 이탈리아의 기악곡으로 샹송 특유의 빠르고 경쾌하며 리듬감이 강한 선율과 단순한 다성적자임새를 보입니다. 선율과 리듬의 대조를 이루는 주제들이 각 부분마다 들어 있으며 17세기에 이르러 각 부분들은 그 길이가 길어지고 더욱 대조되며 분명히 나뉘는 독립된 악장을 이루어 교회 사나타 형식으로 변화했습니다.